9, 10, 11, 12 반가워요 4명 반가워요 28명 반가워요 80명 반가워요 아직 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오기 전에 뭔가를 하고 기다릴까요 왕이가 아닌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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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윤석인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조용됐나? 안녕하세요 다른 목소리를 나가고 있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의 whee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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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 왔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반가워요.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4천 명에서 갑자기 11만 명이 됐어요. 신기해서요. 나라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겠지만 이른 시간이죠. 여기는 지금 저녁 11시 14분이에요. 내일은 저희가 저희가 빌보드에서 무대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올 수 있었던 곳이니까 또 너무 고맙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전날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끝나고 나면 저는 뭐 저 혼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대하기 전에 미리 찾아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오랜만이죠. 저의 새 거를 보는 거는 머리는 뭐 좀 뭐야 내일 머리 할 거 해보고 온다고 좀 많이 떡져서 그냥 왔어요. 이해해주세요. 아까 이거 그거 아닌가요? 저 남준이 형 포마드 머리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 머리 아닌가요? 지금? 잘 어울리죠? 아닌가요? 나중에 이러고 멋있게 했다 이렇게 고정 딱 하고 멋있게 메이크업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운 날이 올 거예요. 괜찮을 것 같죠? 아닌가? 아무튼 이번에 저희 앨범 공개한 건 어땠나요? 여러분 다 좋았나요?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저희 되게 괜찮았어요? 앨범? 페이클럽 매직샵 좋죠? 매직샵 음 뭔가 우리 노래 중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부르고 싶은 곡들이 있고 이건 뭐 다 부르고 싶은데 음 음 음 그러니까 막 다 애정은 다 하나 같이 다 가는데 좀 주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거기서도 좀 울 마음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음 음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곡들이 좀 있는데 그게 저는 첫 번째는 길이었고 두 번째는 영포레버였고 세 번째는 매직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 공 곡을 처음 들었을 때도 되게 와 했었거든요. 아 노래 너무 좋다. 이걸 정국이가 스케치를 해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 노래 잘 녹음해서 팬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되게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알아야겠지만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되게 멜로디도 되게 좋았고 잘 녹음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곡이었으니까 특히나 그 곡을 녹음 잘해서 들려주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같이 녹음해주는 그 작곡가 분도 고생이 되게 많이 하시고 제가 다시 녹음하자고 좀 많이 붙잡아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좋아해주세요. 좋아하라고 지금 추입시키고 있어요. 얼른 좋아해. 얼른 좋아해. 더 많이 좋아하란 말이야.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너무 많이 기다렸고 라이브 저희 컴백 라이브 어제 어제 맞나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이틀 전인가요? 어제 열두시인가요? 24시간 전인가요? 24시간 전인가요? 맞나? 맞죠? 그 전날인가요? 그때 얘기했지만 아니다. SNS로 제가 글을 올렸었군요. 그 너무 기다려서 숨막힌다고 사실 이제 너무 빨리 나오고 싶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곡도 이미 정말 괜찮은지 수정할 땐 없는지 계속 들어보다 보니까 이미 뭔가 컴백을 한 달 전부터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아 우리 노래 낸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그냥 듣고 있는 거구나. 그걸 그거에 맨날 빠져 있었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 같아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내일 무대를 더 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기다리고 계실 거고 너무 기대하고 계실 텐데 가뜩이나 또 빌보드잖아요.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 같아요. 내일 빌보드에서 무대 설 수 있는 게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보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무대 멋있게 자랄 수 있게 우리 더 예쁘고 괜찮게 비춰질 수 있게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못 주무시면서 되게 고맙죠. 그러니까 내일 무대 잘 하겠습니다. 사실 저 지금 원래 잘 시간이에요. 제가 미국 여기 와서 되게 잘 잤어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좀 많이 늦게 자잖아요. 평소에 평소에 뭐 근래에는 늦은 보통 한 6시 7시? 아침 6시 7시 이렇게 자다 보니까 물론 물론 제가 그때 미국 오기 전에 이제 비행기 비행 시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좀 막 버티다 왔었어요.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에서 자려고 할 거 없으니까 사려고 밤새려고 막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아 이렇게 타고 갔는데 비행기에서 자고 여기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었고 그래서 시차 적응이 빠르게 잘 된다.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매일 저녁 10시에 잠들어서 새벽 5시 6시쯤 일어나 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날도 우는구나 싶었어요. 맨날 그렇게 새벽 늦게 자다가 여기 와서는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자고 스케줄하고 잘 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사실 오늘 좀 멤버들 데리고 올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멤버들 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스케줄 막 하고 와서 내일 준비를 위해서 컨디션 조사를 하러 다 들어갔기 때문에 누굴 데리고 오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궁금하시겠지만 내일 모델 더 잘하기 위해 갔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페이크 러브 불러달라고요? 안 돼요. 내일 처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처음으로 들어야지 기대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내가 불러버리면 흔히 김샌다고 아니 맞나? 김샌다고 하죠. 그런 거 아닌가요? 하하 내일 내일 안무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 안무도 이번 안무도 우리 드기드기 득샘이 너무 멋있게 짜주셔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실 사실 그냥 저는 오늘 내일 빌보드 공연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설레서 여러분들을 보러 왔고 내일 자랑하고 오겠다 이 한마디 하고 오늘 빠르게 퇴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갈 거라는 분위기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저는 곧 갈 거예요. 왜냐하면 씻고 잘 거기 때문이죠. 아직 못 씻었어요. 머리 다 지금 이래요. 그래서 얼른 샤워하고 자야 돼요. 내일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들 너무 이해해 주시네. 잘 얼른 가라고 고맙게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잘 하고 올게요. 저도 너무 기대돼요. 막상 이렇게 하루 전날까지 다가오니까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무대를 못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하기도 했고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 진짜로 의미가 크긴 한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막 오는 기회는 아니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음 음 딸려 으으으으으으 전 이제 그러면 갈게요. 가서 저도 오늘에 좀 자고 내일 또 멋있는 모습으로 짜라고 등장하겠습니다 무대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기대됩니다 빌보드에서도 저희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리허설 한번 했는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전이면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앨범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일 빌보드도 잘하고 컴백 활동도 재밌게 같이 해요 갈게요 안녕 안녕 나 여기 제국도 안녕인데 갈 때도 안녕이네 안녕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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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